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테를 부르십니다. 마테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레위, 영어로는 Levi. 레위라고 할 법한데 마테라고 한 것은 그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이 마테보금의 저자, 물론 성령께서 유일한 저자이지만 마테가 이것을 기록했죠.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 기록하면서 자신을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테라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텍스컬렉터죠. 이 세리는요. 그 당시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아주 강성 친일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고 로마의 식민지니까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보내야 되죠. 그 일을 마테가 했어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징수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더 첨가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세금의 종교가 뭔지는 모르나 마테는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의 혈세를 뜯어내는 일을 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죠. 나라의 존엄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내버린 사람이니까요. 동시에 만문에게 누이 먼 하나님에 대해 감각 없는 자죠. 마테는 그런 자였습니다. 마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마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제자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서기관이었죠. 율법사였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그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 없다. 하면서 제자도의 대가를 말씀하세요. 너 딱 보아하니까 그 동기가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것 같구나. 그러나 나를 봐라. 짐승들에게 되어 있는 그 보금자리가 내게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도 따르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 하죠. 거기에 대해 주님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못 따라갔고 두 번째 사람은 머뭇거리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신 것이지 마태가 지원서를 낸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다 그러면 신청서를 받죠. 언제 언제까지 누구누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자훈련을 위한 어떤 교과과정에 대한 신청이지 제자도에 대한 신청은 아니에요. 제자도의 근본은 바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제자도의 근본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미셔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니셔티브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 악한 자들아 영번에 떨어져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데 왜 우리 모른다 하십니까? 너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물 주지 않았으며 갈채였을 때 찾아오지 않았어. 저희가 언제요? 이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바로 나에게 안 한 거야.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상급을 받으라 하면서 이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자란 게 없는데 저희가 언제요? 너희가 내가 목말를 때 목말를 거 주었고 마실 거 주었고 추울 때 입으로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느냐. 저희가 언제요? 이 작은 자에게 네가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을 받으면서도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을 뿐 나도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우선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가 제자가 되어서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도 그가 제자가 되어 이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예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한번 급진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불교는 너무 철학적이고 이슬람은 너무 과격하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야. 신두교는 너무 복잡해. 그래도 기독교가 좀 낫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참신자가 아니에요. 창세 이래로 이렇게 신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있었습니다. 그 뼈다귀들은 스스로 맞춰질 수 없고 그 뼈다귀들은 스스로 조직이 갖추어질 수도 없으며 그 뼈다귀들은 스스로 생명을 갖출 수 없어요. 이것을 에베소스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죠. 뼈들은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뼈다귀들은 수동적이죠. 뭐 할 거 있어요 뼈들이? 그런데 주께서 그곳을 찾아가서 생기를 부으시며 군대를 이루라 하시니 뼈들이 들어맞고 신경이 이어지고 살이 붓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선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따져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강건적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대답하지 않고 또 이런 도전도 주지 않고 교회만 와주면 땡큐입니다. 이런 자세로는요. 마지막 날 주님께 부끄러울 거예요. 나는 제자 만들려고 했는데 너는 코카콜라 소비자를 만들었구나. 이게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너는 몸뚱이로 불렸지 제자를 만들지는 않았구나. 까르테스 오르티즈의 제자도에 대한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 주님은 속을 보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의 고백은 뭡니까? 주께서 내게 찾아오신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먼저 그 손을 뻗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태는 그냥 두면 그렇게 세금 징수환하다가 동족들에게 배신받고 가족들에게도 눈치 봤다가 그냥 돈 좀 벌고 이러다가 그렇게 삶을 망함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마태가 뭔가 윤리적으로 대단해서 마태가 뭔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어서 마태가 뭔가 숨은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마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거 마태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보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을 따른다 그러면 너무 좀 말이 그렇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지. 이것도 좋은 결단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히 도전하신 게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신자예요. 10절에 보니까 마태가 변화됐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기념으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의 동료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영광관계로 봐서 마태는 고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즉시 따릅니다. 고민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옆에서 누가 결정해주면 좋아하죠.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 여길 가야 될지 저길 가야 될지 모르겠어. 신중해야 되지만 신중이 지나쳐서 머뭇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는 그래요.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 그러더군요. 눈 감았다가 뜨니까 늙은 몸속에 내가 갇혀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쏜살 같아요.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고 어느새 삶을 마감할 때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 아닌가요? 그러므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마태봉과 마가복음은 즉시 곧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 말을 따르되 이거는 고민할 첫 것도 아니에요. 바로 즉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봉은 기쁘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죠. 어짜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참 바리새인들 비겁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수장되는 라비 선생 주이신 예수님께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랑 얘기해야지 제자들에게 비겁하게 뒤에서 쪼갈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빠요. 죄인이 회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난 생활을 청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하나 더 늘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바리새인들은 판단합니다. 그들의 판단이 뭐예요? 어찌 너희 선생은 제자들을 신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비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안 먹어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불결해진다고 믿었어요. 아니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들의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된 자에게라 쓸데없느냐 바리새인아 너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너 병자거든. 그런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의원이 필요 없다 하니 내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 잔치에 참석한 세리와 죄인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제를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호세아 시대에 사람들은 제사 의식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뭐 이런 거죠. 오늘날 따지면 11조 안 빼먹고 예배 출석 잘하고 맡겨진 봉사 잘하고 자기 순번 따라 대표기도도 잘하고 반사도 잘하고 헌신 예배 때 나와서 특송도 잘하고 비전 드릴 때 빠지는 법도 없고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호세아가 꼬집습니다. 예수님도 그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세인아 너 율법 조문은 잘 지키는구나.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는 잘 하는데 극률이 없구나. 최고의 극률의 행위는 뭡니까? 영혼의 회심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영혼이 사망해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건 안 기뻐하다니 네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너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바르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마태처럼 주님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한다고 해서 신자가 됐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었는가?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비해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찬이거든요. 나는 과연 주님께서 내게 손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는가? 이거 답하셔야 돼요. 주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소명이 너무 크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마지못해 눈치 보며 갑니까? 또한 우리는 마태처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즉시 돌아보지 않고 다 버리고 따르는가? 아니면 머뭇머뭇대는가? 철로역전의 크리스찬이 멸망상을 떠날 때 그러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외치며 앞으로 뛰어갑니다. 안 그랬으면 그럼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머뭇머뭇대다가 로세안에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머뭇머뭇대다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머뭇머뭇대지 말고 제지도 말고 충분히 고려했으면 친척들에게 묻지 않고 바울처럼 혈족들과 은은하지 않고 주님의 대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과연 편견 없이 기꺼이 죄인들의 회심을 환영하는가? 입니다. 문장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이 있어. 아 근데 그건 참 기쁜 일인 것 같은데 나랑 안 맞아.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반감 가지실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랑 인간적인 기질에 맞아서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리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 생활로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할수록 누구나 다 바리세인처럼 그럴 수 있어요. 아이 교회 오는데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이건 필요한 지적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보다 클 수 있어요. 그죠? 아이 교회 오는데 어떻게 맨날 늦게 올 수 있어? 아니요. 그게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아이 교회 왔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올 수 있어? 어떻게 밥도 안 먹고 갈 수 있어?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갈 수 있어? 사정이 있겠죠.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고 빨리 판단하는데 카울루이스예요. 우샤인 볼트예요. 우린 너무 성급해. 바리세인이 거기에 앉아있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인데 구주께서 구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 텐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 모임 가운데 이슬람 배경이었던 알카이다 배경이었던 사람이 와서 회심해서 앉아있는다면 어떡하겠어요?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도전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성소수자는 어때요? 우리 이현아 목사처럼 과거에 게이였고 성소수자였고 음지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우리 모임 가운데 탁 왔어요. 회심했대요. 어떡할 겁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오후 모임 할 때 정치색 드러내지 말라고 좀 권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쪽 편인데 저쪽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이 회심하여 여기 앉아있어. 어떡할 거예요? 싸울 겁니까? 당신은 반쪽 회심이라고 지적할 겁니까? 이거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바리세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주 악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문제 될 수 있어요. 바리세인은 자기를 이렇게 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될 이유 알겠죠. 매일 자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쓰라치게 악한 주님께 꾸중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제사가 아닌 극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긴장감이 있죠. 주일설교 때 배웠죠.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감이 있다고요. 약속했다는 걸 이미 약속으로 받고 주님이 맹세까지 했지만 난 아직 광야야. 주님이 내가 너와 앞서 싸우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난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목회자의 긴장감인데요. 교육자는 모든 성도들을 다 제자로 훈련시켜야 될 긴장감이 있어요. 책임이 있죠. 동시에 교회는 계속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와. 과거 있는 자 죄만이신 자 지금도 끊지 못한 자 은밀하게 범죄하는 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평균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까지 옛생활이 남아있는 죄인들이 회심해서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물을 흐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성숙해짐으로 평균을 맞춥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한 가족이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긴장감이에요. 이게 저의 긴장감이에요. 다 제자가 되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고 열심히 실천하자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찍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쉽게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집에서 앉아 음식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죄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단 한순간에 그들의 기질과 과거의 버릇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기적적으로 바뀌어지는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막 쑥꾼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술 냄새 안 봐도 막 토악질이나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옛날처럼 담배가 땡기고요. 음란물에 취한 사람은 옛날부터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어져요. 또 돈 좋아했잖아요. 세리들. 돈 욕심이 한 번에 안 끊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실수할 시간 넘어질 시간 다시 반복할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판단하는 자요. 너 자신만 돌아보고 저 죄인들은 내게 맡기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회중들은 우리 회중들을 돌아봐요. 여러 부족한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있어요.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반주하다가 결혼하여 정착한 자매가 기도 부탁을 해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주 중병에 걸렸대요. 슬픈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지 그 병이 무슨 무슨 일 때문에 생겼는지 판단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는 문제없다. 나는 저 사람 고쳐야겠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에게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너 자신이나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된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그래요. 사실 내 몸에는 암덩이가 있는데 나는 괜찮다 하면서 아유 저 병걸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놈들 지적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끄러움을 주세요. 오히려 나는 지금 병원 안 가면 죽습니다. 난 지금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사의 65장 5절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네 자리에 서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시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나는 거룩해. 난 괜찮아. 난 의사 필요 없어. 이렇게 바리새 놀이하는 사람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코에 연기다. 종일 타는 불이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천에도 들어가야 돼요. 내 눈으로 보기에 아직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만 고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좀 되면 좋을 텐데 일단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인내해 주고 실수할 기회를 줬던 걸 기약해 주자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는데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트집과 비방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알아도 모른 척 기도해 주고 같이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3재를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덥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해 주기 쉬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거역했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말을 험한 말 써서 미안합니다. 말을 안 들어도 너무 더럽게 안 듣잖아요. 너무 고집스럽게 안 듣잖아요. 하겠다 해놓고 안 하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닌 척하고 하잖아요. 이런 나를 참으셔요. 이런 제 아들을 참으시고 이런 바리새인들을 참으셔요. 왜요? 하나라도 더 구원 받으라고. 왜 예수님 빨리 재림 안 해요. 2000년 지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으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한 후에 그때 오신다 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연약한 죄를 참아줍시다. 그 사람이 구원 받을 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도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한 걸로 기뻐해야 된다고. 세상 버리고 교회 공동체에 가입한 거 기뻐해야 된다고. 이 좁은 길에 들어선 용기를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작은 거 트집 잡고 싶지만 일단 그 손가락 말고 나머지 더 많은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에게는 관용을 나 자신에게는 점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